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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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들도 개꿀개꿀 난 지루해 태군대굴 태굴이 맨맨 다진 드디어 이 집 서운한다 저의 핑크공룡 잠옷입니다 하.. 이거 항상 입고 잤는데 거기 저도 있고 살려고요 여기가 원래 다른 연습생들이랑 같이 사는 곳이라서 이제 새로운 숙소로 저희만의 숙소로 떠나는데 마음이 아프다 되게 시원섭섭해 너 너 너 너 알아요 아니 저는 계속 말해봐 듣고 있을게 열심히 말해줘 정인아 말해봐 카메라의 주의를 끌어 안 되겠다 나머지는 정인한테 시켜야겠다 뭐? 다시 한 번 말해봐 거 그렇게 화낼 비는 없지 않아? 화낸 게 아니야 강압적으로 말한 것 뿐이야 야 큰일났다 앉아 와서 봐라 무슨 일이야 슈퍼가 두 개나 열렸다 슈힛하더냐 이사 가지 말자 우리 그런 연습생간부터 해야지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미안해 이리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넌 왜 들어 나 형이야 나 형이야 빼지마 야 잘 생각해봐 똑같은 21세기 사람이지 그래 똑같은 이리와 야 나 큰일 났어 근데 이게 빵구 터졌어 어? 토토가? 옆구리 터졌어요 토토 엽토 엽토 아 좋은 생각이 난다 나랑 승민이 여기 컴퓨터에 뵙고 막 여기서 마사지도 해 주고 아 아니 안 돼 아 예 예 예 예 예 오 마이 갓 어, let it go 되게 낯선데 사실 원래 숙소보다 좋아요 마라킹으로 미스터 픽스 왜 이렇게 방으로 쓸 수 있는 건가? 그쪽이야? 그치 그러면 그쪽에서 자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곳 한국의 형은 캥거루입니다 스테이킷의 리더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항상 캥거루일 뿐입니다 캥거루 앉아 캥거루랑 3학년이랑 붙잡고 캥거루를 막히게 이렇게 양방식에서 오늘도 시작되고 있어요 다람쥔이 솔직히 너무 약했잖아 이종는 그게 있는 줄 따름을 왜 해? 나 너무 약했잖아 이거 뭐야? 승재 이거 나중에 조립해야 될 거예요 아니요 봤어? 아, 회장한다 잘했어 다행 형 끝이 찬이 형만 있네 안 보다 형 생각해 우리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형 맛있었는데 준비해 왔어 너를 위해서 야 빈아 너 기억 잘 어울린다 불빈이 학교 갔다 왔어요 아유 잘 갔다 왔어요 여기 여기 21세기 21세기 야 먼저 이렇게 지정이나 볼? 지성이 있게 약간 좀 실형적인 나중에 여기 안에서 잡아주기 다 어디서 갖고 왔어? 다 밑에 있던 거야? 야 정이 어디 갔냐? 모르겠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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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 여기 있다고 여기 와서 보면 왔네 오! 그렇지 않아? 말도 안 되는데 형 녹음할 때 내가 이렇게 닫아줄게 형 녹음하고 불러? 봐봐 안 들리네 형 안 들려 뭔 소리야? 모르겠어 모기 소리? 모르겠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작업실인데 그니까 약간 방음부스 설치해 주고 싶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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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부스 있을지 좋은데 살려봐 편할 텐데 일로 나와 이 꼼테가 왜 얘를 발로 흡족해하는 표정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 방음부스 안 돼 엄마 애들을 위한 선물인 거지? 나 이건냐 애들이 맛있다 가보겠습니다 진짜 심각 난다 이거 야 저기 잡을 수 없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